손세차장인데요. 세차 후 방전된 차를 못 빼서 사장님이 난감해 하십니다. 저도 손세차 맡기러 왔는데요. 이 차 때문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해서 점프 스타터로 시동 걸어 차 빼주려고 합니다. 점프 스타터에 스마트 집게를 연결해요. 먼지가 수북한 게 엔진 룸 쪽은 관리를 안 한 듯해요. 빨간색 집게는 배터리 플러스치계, 검정색 집게는 마이너스에 물려줍니다. 집게가 빠져 튕기지 않게 잘 물리세요. 이렇게 노란 불이면 시동이 안 걸리고 초록색일 때 시동이 걸립니다. 커넥터를 깎여서 초록색 불일 때 시동 걸었어요. 한 방에 잘 걸렸습니다. 집게 철거하고 믹스커피 한 잔 얻어먹고 손세차 잘 받았네요. 뱅뱅이 한 대 과자 주고 있습니다. 되게 잘 받아 먹어요. 올해도 하는 일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